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도 낮 기온 20도를 넘어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모레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여전히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따스해진 날씨 덕에 곳곳에 꽃망을 터뜨린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22도까지 오르겠고 경주가 23도를 보이면서 외투가 필요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는 우리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연일 화재가 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뿌연 하늘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장시간 실외활동은 피하시고 외출 시에는 식약청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여전히 메말라 있는데요. 어제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까지도 유효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분 섭취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2도,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맑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하늘은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북도 내 정치 지역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는 후보를 구하기가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일부 지역은 넘쳐서 걱정입니다. 경북 동현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방선거 최초로 5개 시군 모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과 울릉은 1명씩, 경주와 울진은 각각 2명, 영덕은 무려 3명이나 공천경합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14곳에서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광역위원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지방선거에는 도내에서 1명만 예비 후보를 신청했으나, 현재는 20여 명이나 예비 후보를 신청하고 선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보수 후보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에서 이처럼 여당 후보들의 출사표가 잇따르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으로 민심 위반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잠재됐던 정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선거 결과로 나타날지 6.13 지방선거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2명의 후보가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안선미 더불어민주당 경북당원 평의회 사무국장으로 민주당은 경선이나 전략 공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인재 영역을 정임육성위원장으로 김정재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경북도 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할 여성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당 경북도당은 오는 28일부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항시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는 전략 공천지로 확정했다는데 한국당에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생긴 오해인데 깜깜이 공천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항과 경주시장 후보를 한 명만 내는 전략 공천지역으로 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허명환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모 국회의원이 현 시장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뒤 자신이야말로 전략 공천을 하면 자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인 이강덕 시장에게 낙천하더라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말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자신의 전략 공천은 금시초문이라며 선거운동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진 피해 극복에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시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끼리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고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포항시장 전략 공천설. 자유한국당은 포항과 경주시장의 전략 공천은 사실이 아니고 포항만 복수의 후보가 경쟁할 수도 있는 우선추천 지역이라고 뒤늦게 확인해 줬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지역 출신이면서도 누구 하나 이를 바로잡지 않아 TK 정서에 취해 텃밭 유권자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방선거가 혼탁해지면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어제 시도의원 후보자 신명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거가 과열되면서 상호 비방과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며 선거법을 준수하고 금품 향응과 상호 비방 금지를 약속하고 공천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준하경 정주시장 후보는 최근 금품 선거 등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자유한국당 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박명재 후보가 경주와 포항 영덕 등 동남권 발전에 적임자라며 당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 제1도시인 포항은 인구의 감수와 포스코 침체, 지진 피해 등으로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포항 출신 도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어제자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넘겼죠. 그동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같은 소위 지방 4대 협의체가 분권 개헌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개헌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변질되면서 경산북도가 분권 개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틈만 나면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해왔고 남은 임기 동안 지방분권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올 1월 첫 간부회의 자리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문에 서명하고 지방 4대 협의체에서 펴는 천만인 서명 운동을 경북에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경상북도에서 지방분권 개헌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천만인 서명 운동을 날리는 이런 홍보물도 사라졌고 안내데스크에서 봤던 서명도 중단됐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구구성향의 정규재 TV.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수 중에 보수라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여기 앞장서고 있다는 거에 참으로 놀랄 일이죠. 이후부터 경북도청의 구구성향의 민원인들이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분권 개헌을 주도해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청와대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을 때도 어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넘겼는데도 김 지사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애초 분권 개헌 촉구 서명 인원을 기준치보다 더 많은 65만 명을 받겠다고 공언했던 경상북도. 현재 서명 실적은 35만 명, 절반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출 쿼터를 수용함에 따라 대미 수출 물량이 30%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출 쿼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인 268만 톤으로 지난해의 74% 수준이고 국내 업체별 할당량은 내부 조율이 필요합니다. 품목별로는 판재류가 지난해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지만 관관류의 경우 5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포항에서 지난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으로 주택 상가 등의 피해가 2만 5천 건을 넘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포항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당초 4만 5천 여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건축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 조사를 통해 2만 5천 3백여 건 피해가 난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포항시는 폭 1mm 이상 길이 30cm 이상 크기로 건물에 금이 간 경우 소파로 인정된다며 대부분 소파 피해로 판정됐습니다. 한편 포항 강진 피해로 인해 흥해체육관 대표소에는 여전히 172가구, 378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모든 정당은 중앙당을 수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세대열이 출범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운동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참신한 자치 세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같은 주체적 지역 정치 세력을 키워 유능한 인대가 정착하고 현안도 직접 해결하는 지역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아주 훌륭한 후보들을 지지하고 당선 시기고 낙선 시기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요. 중앙 권력에 휘둘리는 문의뿐인 지방자치시대. 지역 정당 허용 여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주목할 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하는 지진 지역 건물 안전지는 정보 플랫폼 사업에 경산북도가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지진 피해 시설물의 기울기 변화를 파악해 건물 붕괴 등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산북도는 이 사업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참여시켜 지진 대응 연계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조합을 만들어 예천군으로부터 도청 인근 땅을 싼값에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땅값은 7에서 8배 올랐고 특혜 시비가 이뤘는데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들 가운데 30%는 승진을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초 경상북도와 예천군 공무원 34명은 마을 정비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집을 짓겠다며 새로 도청에 옮겨갈 곳 주변 예천군 땅 3만 7천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예천군이 요구한 땅값은 주변의 4분의 1 수준. 공무원이라 가능했다는 특혜 의혹이 이뤘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 감사를 벌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상북도와 예천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정직이나 강등과 같은 무거운 징계를 내리라고 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14명에게는 경고, 견책, 감봉에 해당되는 가벼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24명은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이것도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의 최종 조치는 더 관대했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 4명에게는 징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견책을, 경징계를 받은 14명 가운데 13명에게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계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사고로 저희가 징계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청에서 징계가 감각이 된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가 싶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이들 가운데 4명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승진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민들로부터 땅 투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들 공무원들에게 손방망이 감사를 통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면제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효자동 형상강변 일대 1km 구간에 화분 65개를 포함한 장미 1,200여 본을 심었습니다. 이번에 심은 장미는 5월부터 11월까지 피는 4개 장미종으로 적당한 온도에서 연중 생육이 가능해 형상강변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영일대 장미원, 형상강 장미원 등 특색 있는 포항시화인 장미를 심어 도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허가한 포항시의 형상강 조종 면허 시험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순오염으로 논란이 한창일 때 포항시가 4대 1의 경쟁률을 들고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형상강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시험장입니다. 지난해 기준치에 수천 배가 넘는 수온이 검출된 구무천 합류지점 바로 앞이어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들도 아직 수온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레저기구를 타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해양경찰청이 포항시의 조종 면허 시험장 운영을 허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 경북 조종 면허 시험장 경쟁률은 4대 1로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미 수상 레저기구 시설을 완비하고 교육장까지 운영하던 상주와 구미 사업장을 제치고 포항시가 단독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석연치 않은 선정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또 그다음에 시설에 관련돼가지고도 아직 완전히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지. 더구나 취재 결과 해경은 심사 과정에서 형상강 순오염 문제를 알고도 포항시의 해명만 듣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포항시에서 자주로 12월 그때쯤인가 제출했었고요. 인간 대책 협의회의 결과라든지 면허 시험장으로 관리 가능하라든지 그런 부분이... 평가 내용 공개 요구에 대해 해경은 면허 시험장 심사위원과 과정 모두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포항시 조종 면허 시험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집안선거를 앞두고 도내 24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어제부터 나흘간 모의 개표 실습을 실시합니다. 모의 개표 실습에는 선관위 전 직원이 참여해 실제 개표와 동일하게 투표함 접수부터 개함, 심사 집계까지 전 과정을 재현합니다. 선관위는 6.13 집안선거에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개표 방법도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전에 개표 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 중 현 거주지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주거시설 15개 동을 설치합니다. 임시 주거시설은 초공리와 선공리 등 4군데에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1개 동도 3월 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지원한 임시 주거시설은 도천 직원들의 임시 숙소로 일반 주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 덕에 곳곳에 꽃망을 터뜨린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22도까지 오르겠고, 경주가 23도를 보이면서 외투가 필요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는 우리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연일 화재가 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뿌연 하늘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장시간 실외활동은 피하시고, 외출 시에는 식약청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여전히 메말라 있는데요. 어제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까지도 유효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분 섭취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2도,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하늘은 맑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하늘은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